이다섬 아나운서 예전에 부산이 뭘로 유명했는지 아세요? 뭐 6.25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고 신발 산업 유명했던 거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맞추셨는데요. 부산이 과거 우리나라 신발 산업의 중심지였잖아요. 네 지금도 신발 관련 업체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은 과거의 영광이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과거의 영상 다시 찾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최근에 부산진구 일대가 신발 특구로 지정됐죠? 네 그렇습니다. 신발 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육성하는 게 그 핵심인데요. 그만큼 신발 업계도 벌써 기대하고 있을 텐데요. 기술력을 확보하고 또 경제적 파급 효과도 엄청날 것 같습니다. 보도에 김한시 기자입니다. 과거 진양고무 공장터에 설치된 커다란 신발 조형물. 신발 산업 쇠퇴와 더불어 공장은 문을 닫았고 현재는 높은 건물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나마 과거의 기억은 신발 조형물만 남았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조형물은 과거 7,80년대 부산 신발 산업의 호환기를 기억하고 당시의 위상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담아 설치된 건데요. 이 조형물이 갖는 의미처럼 부산 신발 산업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부산진구가 신발 산업 성장 거점 특구에 지정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5년간 공공과 민간 분야에 320억 원의 예상과 각종 행정적 지원 등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신발 업계는 벌써부터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발 특구의 핵심은 고부가 가치와 제조, 안정적인 유통, 그리고 청년 창업과 연계하는 겁니다. 여기에 특구 지정이 더해지면서 특허법 등 5개 규제 특례가 적용되고 각자의 영역에서 활동하던 신발 관련 기관들의 협력이 극대화돼 그만큼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과거 신발 산업의 세락은 기술력 부족과 자체 브랜드를 키우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고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이번 특구 지정은 의미가 큽니다. 현재의 기술이라든지 자원이라든지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서 국내를 넘어 세계적 브랜드를 만들고 누구나 쉽게 맞춤형 신발을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군은 천억 원대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600명의 직접 고용 창출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 신발 산업의 태동지였던 부산 진구 이제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한 힘찬 발걸음이 시작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